병어 손질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병어 손질할 때는 이렇게 꼬리 떼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이렇게 떼주세요. 가위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장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요. 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하면 아주 편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지금 물에다가 배는 안 가르시네요. 배 안 갈라요. 헹구면서 이렇게 내장을 빼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세요. 내장이 이 안에 살짝 들어있거든요. 이것만 씻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다시 한번 헹궈서 건져내세요. 손질해주시고. 선생님 이것만 잠깐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병어는 제가 이렇게 두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칼집만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간이 좀 잘 베이도록. 끓지 않은 것들은 그냥 통째 이렇게 집을 하시네요. 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사선으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손질이 그래도 제법 간편하네요. 네. 아주 간편하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주 병어 손질은 이제 끝났는데 자 그러면 병어를 이제 먹으면 가끔가다 저도 병어를 잘 해 먹는데 병어가 간이 안 베일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안쪽 살을 보면은 그냥 간이 안 베서 그냥. 맞아요. 굉장히 싱거울 때 맞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병어가 굉장히 싱싱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린맛이 올라온다 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밑간을 꼭 하셔야 돼요. 밑간.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굵은 소금을 곱게 갈은 거예요. 천일염을. 그래서 천일염을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러면 간이 먼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맛술이거든요. 맛술을 이렇게 끼얹어서 소금 간이 안으로 스며들게끔 아까 칼집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절여주세요. 이 절임을 어느 정도 하느냐 딱 30분만 하시면 돼요. 30분만. 30분만 해서 이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제가 아까 감자 얘기했었잖아요. 감자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썰어주시는데요. 감자를 밑에다가 깔 거니까 큼직큼직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3등분.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썬 다음에 꼭 찬물에 이렇게 좀 담궈주세요. 왜 그러죠? 이렇게 담그는 이유가요. 감자에 아무래도 전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분이 사실 이 감자는 제가 이 밑에다가 깔 거거든요. 냄비 밑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전분이 이 냄비에 탁 달라붙어서 이걸 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타게 하려고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서 전분기를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는 감자하고 병어가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다른 채소는 안 넣는데 이거는 꼭 넣어요. 바로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세요. 한 3cm 가량으로. 그럼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 되겠죠. 양념장 만들게요. 양념장은 아주 쉬워요. 일단 이거 간장. 진간장 넣고요. 저는 조림할 때도 국간장 진간장을 조금 섞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간장 넣고요. 국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이 간장에다가 이 고춧가루를 조금 이렇게 저어주면 고춧가루가 아무래도 색깔이 빨갛게 우러나면서 이렇게 불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그다음에 이거는 청주예요. 아무래도 생선이니까 청주 넣고. 그리고 약간 단맛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집에 물엿이 있길래 물엿 조금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양념이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 양념. 이렇게 다 됐으면. 뭔가요? 병어의 맛을 훨씬 더 살려주면서 병어를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병어에 살짝 연육이 되면서도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설탕 대신 매실청을. 그리고 약간의 소금간으로 밑간을 조금 한 병어가 훨씬 더 맛이 익도록 이렇게 소금간을 조금 해주세요. 네.